맨시티를 제압한 토트넘 선수들이 특별 휴가를 받았는데 부재중인 콘테 감독과 전화 연결해서 손흥민이 바람을 넣었고 케인이 승낙을 받았다. 토트넘 케인은 맨시티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1대0 승리를 이끌었다. 통산 267골을 기록하며 지미 그리부스가 세운 최다 266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EPL 통산 200골도 달성했다. 케인은 드레싱룸을 돌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뒤이어 콘테 감독의 축하 전화로 이어졌는데 그는 최근 수술로 인해 맨시티전에서 벤치를 지키지 못했다. 콘테 감독은 케인의 골이 자랑스럽다며 맨시티전을 승리한 선수들의 활약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손흥민이 콘테 감독의 전화에 이틀 휴가를 외쳤고 케인도 이틀 후에 뵙겠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에 콘테 감독도 흥끄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에서 최고의 콤비다. 프리미어리그에서만 44골을 합작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만들고 있다. 경기장 밖에서도 고생한 선수들을 위한 휴가를 제안했고 결국 승낙까지 얻어냈다.